안녕하세요. 배우라고요. 양민의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본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우리 발전설비라고 하는 태양광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하고는 제1과목과 제2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우선은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시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우리 발전설비, 특히 태양광 관련된 출제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과목을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이 변경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경향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향은요. 그런데 이 경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했을 때 이걸 실무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좀 설계를 하시거나 또는 유지보수 하시는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무에 좀 가깝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실무에 가깝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의 내용이어서 맞아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조금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건 좀 없애고 좀 더 추가해야 될 건 좀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삭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 교재가 그럼 없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라고 해서 사실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에 있는 자료는 지금 보시는 영상 바로 옆에 각각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학습하셔도 좋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교재에 바로바로 작성하고 암기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요. 두 번째요. 하나는 이거 제가 막 어쨌든 경향이 딱 바뀌고 나서 매 회차 새로 출제되는 그 기출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조금 이게 사실상 과목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약간 중복되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는 완전히 이거 기획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설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시공에 대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 짓기가 정말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부분에도 또는 뒷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중복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길죠. 괜찮아요. 어쨌든 이 세 번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죠. 정확하게 기획이라는 단계를 100% 알아야 되느냐 또는 설계라고 하는 단계를 100% 알아야 하느냐 시공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100% 알고 있어야 하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고요. 시험 본다라는 개념 자체는 어느 정도의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됐을 때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실무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100점이 아니고 맞습니다. 60점 그 정도의 선에서 해결을 해주시면 실무에 가시면 100%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개념이 시험인 겁니다.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하고 배우라기 저하고 배우라기 여러분들한테 조금 심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강이 진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여서 조금 설명이 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길다 보면 제가 이렇게 쫙 끊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명확하게 암기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게 되셨죠. 그래서 문제도 같이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 1과목 제1장 기획 단계에서 설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런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하나의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얘기해 막연하게 그냥 모듈이야, 임버터야 한 잔에 연결하겠지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보다는 사실상 실제 어떤 발전소를 하나의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시와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사실상 용량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발전소라고 얘기하면 용량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1.2MW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저는 네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부지에 어떠한 시설물이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전력사용 시설물이라고 발전소라는 게 구축돼 있고 그게 이렇게 생겼네. 이것만 따로 존재하는 건가? 아니지. 이거 결국은 어느 가구라고 하는 어떠한 수용가라고 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지. 이렇게 이어지는 크게 네 가지의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선은 딱 이런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지를 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또는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실상 평탄작업이라든지 옹벽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상 토목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요.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파랗게 설치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태양광 모듈 그리고 연이어 있는 걸 우리가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레이가 혼자 서 있는 건 아니죠. 어떠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 위에 장착, 정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구조가 든든한 거야? 아니면 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고민하는. 맞습니다. 구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사실상 메가와트라든지 메가와트아워라든지 300가구 정도 되는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네? 전체적인 사용시설물 자체가 전력 사용시설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인 전기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기하고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메가와트라든지 또는 키로와트라든지 와트아워라든지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보통 그쪽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터리 용량은 얼마인데 우리 집은 220인데 딱 여기까지가 전기의 상식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전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요? 전부 다 전력 사용시설물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기의 비중이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전력 사용시설물을 설계하시는 거고요. 전력 사용시설물을 공사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유지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물어보는 게 다 전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전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가능한 설명을 잘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혹시 전기실 찾으셨나요? 전기실이 어딨냐라고 하면 1.2MW라고 하는 발전소의 전기실이 이거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옥외 전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명칭 자체는 우리가 송수전 설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게 옥외에 설치가 돼 있어서 옥외 송수전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은 이거는요. 사실은 건물이 지어진다는 건 사실상 지금보다도 용량이 한 10배 정도 높아야 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용량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도 대용량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조금 1.2MW 정도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친숙하게 태양광 발전 설비 우리 농촌에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가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연금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하는 그 설비 용량이 100kW입니다. 그래서 100kW니까 그렇죠. 몇 배인가요? 우리가 만 킬로와트니까 그렇죠. 100배 정도 되는 거죠. 이 사이즈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0kW 제일 작은 단위의 태양광 발전 설비의 10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죠. 부지도 커지고 설비도 커지고 전기실도 그렇게 크진 않고 어쨌든 이 정도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보다도 더 커진 지금 이거보다 사실상 10배가 더 커진 거여야 전기실에 지붕을 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우리 원칙 하나 말씀드렸었죠. 1, 2, 3 그렇죠. 3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어떤 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위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만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럼 예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설비라고 얘기하면 토목 공사가 있고 구조물에 대한 설치가 있고 전기 공사와 건축 공사 이렇게 나누어진다.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상 토목 공사이죠. 왜요? 땅이 없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옹벽이라든지 범면이라든지 또는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획하고 설계하는 부분을 위해 토목 관련된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 분야와 협업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부지가 조성이 되면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구조물을 올리고 그 위에 모두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구조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구랑 협업을 해야 되느냐? 구조 분야에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때 설치되는 모든 사용시설물은 뭐다? 다 전력 사용시설물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의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때의 모두를 어떻게 직병열로 연결해야 되는지 얘의 사실상 인버터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그때의 간선이라든지 송수전 설비의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전기 분야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사실상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는 전부 다 토목, 구조, 전기, 건축, 기계, 통신 이 모든 분야가 다 같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에서는 이 정도가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라든지 이러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전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 조성이 되고 구조물 설계가 되고 건축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최종적인 인증이라든지 또는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가 사실상 여기에 대한 검사가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기본 베이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짜 일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인데요. 일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조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또 다시 나눠지고요. 저하고는 음영 분야에서는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고요. 설비 용량도 거의 한 타임 정도. 그 다음에 구조, 요소, 개요 이 부분은요. 조금 너무 길어서 저하고는 한 4개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을 좀 할 겁니다. 조금 길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출제 기준이 그렇게 저하고 딱히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제 기준대로 그래도 좀 학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교재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제가 조금 바꾸고 싶은 충격을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혼선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1장, 제1책터. 음영 분석입니다. 그럼 음영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어떤 거가 있냐면 저는 음영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음영이라고 하면 그림자이죠. 결국은 태양광 발전 설비할 때 그 그림자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나의 발전량을 감소시키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그 그림자가 나에게 그리워지지 않는 방법 그게 사실상 음영에 대한 대책이 될 거고요. 또는 음영이 생긴다고 하면 가능한은 그냥 없애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냥 가능한은 안 생기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예, 맞아요. 사실상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지니어링에서는 적정성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경제성이 있는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분야까지, 부분까지 우리가 음영을 제거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영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어떤 음영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딱 이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일시적인 음영이라든지 또는 반복적인 음영이다. 근데 사실상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는 건 잠깐 음영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잠깐이라는 건 사실상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없애주셔야 하는 겁니다. 일상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은 해소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먼지가 날라와서 붙는다든지 낙엽이 붙는다든지 눈이 쌓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일시적인 음영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음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거 해결하기 좀 짜증나는데? 이런 겁니다. 해결하기 짜증난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상 내 거면 좀 내가 없애거나 이설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 이거 아닌 거예요. 제거하기가 조금 짜증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조금 많은 발전량의 감소를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 라지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적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중에 설계 단계에서 가장 고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오전에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아침 한 9시, 10시 정도 해가 내가 정남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 편에서 태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긴 그림자가 생겨서 앞단에 있는 어레이의 그 긴 그림자가 뒷단에 있는 어레이의 이 밑에 잠깐 그리워지는 거예요.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음영이 영향을 미치면 사실 이 뒤쪽에 있는 어레이는 출력이 감소합니다. 아주 조금만 음영이 들어가더라도 출력이 감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생겨서 발전량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레이와 어레이의 간격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레이 간격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적정선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거리를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사실 자격증이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이건 물어보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식 정도만 조금 암기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때 정도 해결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맞아요. 사실은요. 저는 설계할 때 이거 계산 딱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는 지자체의 조례 지자체에 해당되는 법규 내용에 몇 미터 이상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나보고 계산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계산은 하겠죠. 제가 설계 단계에 당연히 계산을 하겠죠. 최적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3m 이상 유격시켜라고 하는 게 국내에 사용하는 모든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 조례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3m 이상 설치하고 이 앞에는 녹지를 조성해라. 녹지니까 잔디를 까셔야 되거나 풀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잔디를 심거나 토끼풀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하십니다. 어쨌든요. 이런 것들 조성해야 합니다. 이게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그럼 3m 이상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m? 5m?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어레이 간격은 최적 설계 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m 이상 설치하라고 하니까 얼마예요? 맞습니다. 3m 이상 설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개념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어쨌든 대용량 설비에서의 음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발전량의 감소를 보통 5에서 10%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발전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영의 조건에는 일시적인과 반복적인 음영이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할 음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간헐적 음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음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눈이더라. 그렇죠? 우리처럼 국내처럼 사실상 4계절이 있으면 뭐 눈비, 황사, 베르베르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눈, 배설, 황사, 먼지, 매연 그리고 낙엽. 가을철에 만나는 아주 낙엽이죠. 어쨌든 다 이렇게 먼지나 매연을 빼고는 사실은 그렇죠? 배설물까지 포함하고 눈이라든지 낙엽이라는 건 낙만적이긴 하나.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발전을 하는 데는 참 안 좋은 조건인 겁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가 일시적인 음영 또는 간헐적인 음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세척하는 거죠. 그거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은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발전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엔 사실상 반복적인 음영이라고 하면 뭐냐. 저는 대표적으로 오전에 앞에 있는 어레이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뒤쪽 어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저는 제일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답안지를 풀어야 된다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피부의 어레이에 설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영으로 근거리와 원거리에 존재하는 굴뚝이라든지 안떼라든지 위성안떼나 이런 거 설치하시나요? 어떻게 하면요. 지붕, 그 다음엔 건물의 돌출보,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게 넓은데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 이건 뭐 도심지에 설치하는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BIPV라든지 이러한 건물 외장재를 사용하는 어레이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발전량의 감소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제일 거론을 많이 해야 하는 건 사실상 앞단에 있는 어레이 음영이다. 조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그렇죠. 내 발전소 앞에 큰 건물이 저 앞에 멀리 있는데 사실 영향이 조금 미칠 수 있어.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음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이걸 왜 분석했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어레이의 간격을 우리가 결정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레이의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뭘 아셔야 하느냐 하면 태양의 고도를 아셔야 돼요. 특히 한국에 여러분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왜 그때의 태양의 고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태양의 고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다르고 월화수목금부터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봄여름겨울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왜요? 동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다. 왜요? 겨울이라고 얘기하니까 겨울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림자가 가장 길다. 이게 원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림자가 가장 음영의 가장 긴 동지대를 기준으로 어레이의 간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2.5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m 이상 설치하라고. 지자체에서 3m 이상 설치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아셔야 되고요. 그 고도에 따라서 따라서 어레이의 경사 각도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어레이의 경사 각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레이가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면하고 얼마큼 각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경사 각도라고 얘기하고요. 태양의 고도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상상을 조금 살짝 해봅니다. 어쨌든 태양의 고도. 그리고 실제 설치하는 어레이의 길이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 길이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그림자의 길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태양의 고도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공식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충성을 살짝 느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볼까요? 우선은요. 태양이 여기 정도 있다고 볼게요. 태양이 여기 정도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태양빛이 오겠죠. 그런데 태양이 너무너무 크니까 어쨌든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태양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이 움직이는 그 동선 그걸 우리가 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황도하고 정확하게 수지구로 만나는 이걸 우리가 공전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공전축을 기준으로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사계절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밤과 낮도 있죠. 그러니까 공전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문제였죠. 사실상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을 바라보고 했을 때 태양으로 저쪽 뒤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동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태양의 축이 지구의 축이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시점이 여기가 하지가 될 거고요. 태양의 앞, 뒤 그러니까 되겠죠. 여기는 추가될 거고 여기는 춘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사실상 얘하고 얘하고는 거론할 일은 아니고요. 물론 하지도 거론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태양의 고도를 얘기를 할 때는 동지를 기준화하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났을 때 태양의 고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공전축과 자전축은 24.45도 정도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울 각도를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23.5도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기울었다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우리 자전축에 기울어져 있는 각도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황도와 이 지구의 정확한 적도를 얘기할 때 여기도 사실상 23.5도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사실상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0도라고 얘기할 때 여기의 각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내의 위도는 37.5도 정도가 되고요. 그때 내가 여기서 샀을 때 서 있을 때 앞을 남중을 정확하게 남쪽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선을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평선과 내가 바로 딱 서 있는 이 각도가 90도 되셨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 황도하고 태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것도 태양의 황도하고 동일한 선산에서 태양의 고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봤을 때요? 지평선에 봤을 때. 그래서 태양의 고도의 각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지평선과 태양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우리가 태양의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평행이니까 사실상 위도하고 23.5도가 이 각도하고 같은 각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각도가 사실상 어떻게 되나요? 위도 위도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23.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90도에서 얘를 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아마 조금 첨자가 조금 다르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위도를 우리가 델타라고 할까요? 그 다음은요? 얘를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태양의 고도 문제의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H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처럼 베타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첨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90도에서 마이너스 위도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플러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되셨죠?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있으면 그러면 어뢰는 각도 경사각도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상 제일 좋은 경사각도 우리 교재에는 알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사실 90도에서 마이너스 베타 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상 이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론적인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사실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 전국 평균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각도가 어느 범위에 들어갑니까? 이건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도에서 36도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경사각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최적의 경사각도 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위도로 설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로 설치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무적인 내용에서는 이 정도 그리고 가장 이론적으로 얘기할 땐 이 정도 그리고 고도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기준이다? 그렇죠. 이거는 동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거가 포인트고요. 혹시라도 하지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때에 태양의 고도가 나오나요? 하지 때에 태양의 고도가 나오죠. 되셨죠? 이 정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레이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할 경사각도, 태양의 고도 그리고 모듈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모듈의 길이까지는 뭐 나중에 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사실 그렇죠. 어레이를 만들어 놨을 때 얼마 높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이걸 우리가 그냥 모듈의 길이 어레이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어레이의 간격을 계산한다면 여기 공식이 나오는데 우리 교수에는 공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차피 많이 나오지도 않는 문제에서 그 두 개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공식입니다. 뭐 딱히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뭐 딱히 뭐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수직 긋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사인과 코사인 뭐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다 계산하라고는 안 해요. 가뜩이나 이거 문제를 출제해서 얼마가 됩니까? 라고도 물어보기 애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건 태양의 고도라고 하더라. 알파라고 하는 건 모듈의 경사각도 설치각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엘이라고 하는 건 어레이를 설치를 했을 때 어레이 하단부터 어레이 상단까지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어레이 모듈의 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모듈의 전체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나오는 우리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첨자를 조금 바꿔놓기는 했어요. 앞에 있는 첨자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첨자도 다르고 다 이래서 사실상 어쨌든 알파 베타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라서 위도와 기울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나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같은 개념이어서 딱히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한 거 암기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음영 분석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음영의 종류 음영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출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음영은 없어야 한다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걸 왜 계산했어요? 어레이의 간격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어레이의 간격 D라고 하는 건 L 곱하기 그쵸 사인 베타 분의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을 하더라. 단위는 미터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암기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지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조금 짧게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바빠질 수도 있고요. 조금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이었습니다.